안녕하세요 캐릭터 그리는 소마입니다. 오늘은 쩡쩡쩡쩡 님께서 요청해주신 브루스타즈에 새롭게 추가된 신화 브롤러 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롤스타즈의 지니는 말그대로 요술램프 지니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데요. 동글동글한 몸체와 작고 귀여운 램프까지 캐릭터가 더해져서 귀여움을 더 배가 지키고 있습니다. 그런 작업과정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를 했었는데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스크린샷으로 대처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브루스타즈 진 그리기 영상이었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평소 보고싶으신 캐릭터가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 안녕